늦으면 늦을수록 넘버가 소진되면 가격은 내려가진 않아요. 올라가면 올라가지 시간 내서 미리 계약을 해 놓는 게 좋아요. 서류 챙겨서 1톤 영업용 넘버를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구매하시려구요? 차량은 보유하고 계신가요? 차량은 제가 신차를 신청했는데 아마 다음주나 다음주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예정보다 좀 땡겨진 것 같네요. 오늘 오전에만 신차 출고가 엄청 연락이 오네요. 땡겨졌다고. 원래 예상대로 나오시는 거예요? 네. 원래 저는 뭐 그러면 한 출고 열흘 전에 계약하는 게 맞으니까 이번주나 하는 게 맞아요, 계약은. 금액은 얼마죠? 지금 차가 몇 톤이네요? 1톤. 1톤이에요? 지금은 차량 넘버가격이 그러면 열흘 정도 전에 해야 된다고요? 이번주에 하면 돼요, 이번주에. 제가 이번주는 좀 가기가 힘들 것 같고. 늦으면 늦을수록 넘버가 소진되면 가격은 내려가진 않아요. 올라가면 올라가지. 시간 내서 미리 계약을 해 놓는 게 좋아요. 서류 챙겨서. 기업은 어디시죠? 저는 대구에 있습니다. 차 나온 날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. 어느 분 찾으면 됩니까? 제가 육성재 대표입니다. 육성재님. 서류는 계약은 시간 날 때 하러 오시면 되고 서류는 미리 준비를 해놔도 돼요. 그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. 명함 주소랑 구비 서류랑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